이처럼 뜨겁고 습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낮에는 마치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도 들 정도로 무더운데요. 온열질환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을 위해 병물 아리수 10만여 병을 지원합니다. 서울 아리수 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주민에게 병물 아리수 4만 7천 병을 지급했습니다. 또 독거 중증장애인 등에게 제공하고자 6월과 7월 소방재난본부와 25개 자치구 소방서, 서울교통공사에 2만 5천 5백 병을 지원했습니다. 이어 8월에는 서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시설 4곳과 쪽방촌 4곳에 3만 병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5월부터 8월까지 지원하는 아리수는 총 10만 2천 5백 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